아우.. 소리.. 소리.. 소금..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. 얼마나 맛있겠어, 저거 일한 다음에. 한참 있다 먹은 거잖아요. 이미. 배고파, 배고파. 뭔 줄 알아, 저거 뭔 줄 알아. 나도 먹고 싶어. 심각해. 저는 화가 나요, 맛있는 거 먹어요. 맞아, 나도 본 줄 알아, 나도 그래. 화가 나요. 미간 찌푸려질 수 있잖아. 맞아, 맞아. 진짜 첫 끼를 어떻게. 과잉냐. 수고하셨으니까. 화가 많이 나셨네. 행복하게 사시네. 어이없어, 어이없어. 저게 된장찌개만 있으면 진짜 완벽한데. 다 드신다. 맛있겠다. 어머나. 잘 드신다. 맛있겠다. 어떤 작품을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있어요.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.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는.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취미가 아니고 취미예요. 와우. 아, 저거 뗐어야 되는데. 많이해주신다.